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리 국민들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역대급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자 태권도 57kg급에서 김유진이 금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8월 9일 오후 2시 현재 종합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43명으로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 최소 수준이란 걸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인데요. 특히 금메달 13개는 역대 우리 올림픽 대표팀 최다 기록과 타이입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 따면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최다 금메달을 딴 역대급 소수정의 선수단으로 기록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 대표팀은 대한민국의 예상 밖의 선전에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전 국민이 파리올림픽에서의 대표팀 활약에 열광하고 있지만 개막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만 이번 올림픽이 기대가 된다 했으니 말이죠. 심지어 우리 대표팀조차 이번 올림픽 기대 성적을 21세기 들어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둔 지난 도쿄올림픽 때보다도 하나 적은 금메달 5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팀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인 143명밖에 되지 않는 탓이 컸습니다. 도쿄올림픽 때하고만 비교해도 100명 가까이 줄었으니 말이죠. 지금보다 100명 가까이 더 많은 선수가 참가하고도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규모마저 줄었으니 기대치가 낮았던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까지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 최소 수준 선수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메달 13개로 전체 6위고 전체 메달 개수로 봐도 28개로 8인이 말입니다. 특히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그 다음에 열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와 더불어 역대 학예 올림픽 최다 기록 타이인데요. 즉 종목을 불문하고 금메달이 하나라도 더 나오면 이번 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올림픽이 된다는 거죠. 전체 메달 수 기록에서도 앞으로 5개를 더 따면 33개였던 88년 서울 올림픽과 동률이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든 이번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200명도 안 되는 아니 150명도 되지 않는 선수단으로 이뤘다는 거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스포츠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들의 규모와 우리 선수단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우리와 같은 13개의 금메달을 딴 영국 선수단은 327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은메달이 8개인 우리의 2배보다도 많은 17개고 동메달도 우리의 3배인 21개라 순위는 우리보다 높지만 이는 선수단 규모 차이를 생각하면 영국으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걸 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일본보다 금메달이 2개 적어 파리에 있는 네덜란드 역시 선수단이 256명으로 우리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전체 메달 수로 따져도 25개로 우리보다도 3개가 적죠. 그 네덜란드보다도 금메달이 하나 더 적은 이탈리아는 순위가 4개단 위인 영국보다도 많은 360명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 덕에 전체 메달 수는 30개로 우리보다 많기는 하지만 겨우 2개 차이고 선수단 규모 차이를 생각하면 자랑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유럽이 아닌 미국과 중국, 호주를 빼면 유럽에서 선수단 규모가 훨씬 작은 대한민국과 비교해 금메달과 메달 개수가 모두 앞서는 나라가 개최국인 프랑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한국 선수단은 소수 정예만 모아놓은 거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메달은 물론 다른 메달들까지 모두 포함해 배드민턴과 수영, 탁구에서 나온 메달 4개를 빼면 24개, 그중 금메달만 추리면 13개 중 12개가 무기나 무예를 쓰는 종목에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전쟁 준비 중이기라도 하냐나 한국인은 전투민족이다라는 우스갯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메달이 나온 종목이 현재까지 10개도 안 돼 다양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이번 올림픽 출전 종목 자체가 이전 대회들에 비해 적다는 걸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메달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는 대부분 메달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 선수단이 역대급 소수 정의가 된 건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여자 핸드볼을 뺀 구기 종목들이 남녀 막론하고 예선에서부터 전멸해버린 탓이 큰데요. 특히 야구는 이번 올림픽이 야구 불모지인 유럽에서 열린 탓에 애초부터 종목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개막 전 올림픽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도 대중적 인기가 큰 이런 종목들이 본선을 못 나간 탓이 크죠. 그렇지만 이 종목들 없이도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재는 오히려 그게 잘 된 것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협회 때문에 말이 많은 축구나. 최근 들어 올림픽에만 나오면 선수태도 문제가 불거졌던 야구를 생각하면 이 종목들이 안 나오니 쓸데없는 논란이 없어서 좋다는 건데요. 이번에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올림픽 본선에 나온 핸드볼이 핸드볼 협회 관계자들이 파리 현지 한인 식당에서 교민들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수 정예급 선수단의 호성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중 메달을 가져온 선수 중 상당수가 이번이 첫 올림픽이기 때문인데요. 13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여자 태권도 57kg급의 김유진이 대표적입니다. 김유진은 세계 랭킹 24위에다 대표팀 승선도 올해 3월에야 확정된 데다 올림픽 경험도 없어 국내에서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전 경기에서 3위인 선수 한 명만 빼고 세계 랭킹 탑5를 모두 만났음에도 모두 승리를 거두는 엄청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준결승에서 만났던 세계 1위인 중국의 롯중스를 빼면 모두 2라운드만에 승리를 거뒀죠. 김유진은 국내에서조차 큰 기대를 받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막 전 미디어데이 때 첫 판이 긴장될 것 같은데 16강만 잘 넘기면 쭉쭉 올라갈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 셈이 되었습니다. 김유진 전날에 금메달을 땄던 남자 58kg급의 박태준 역시 이번 올림픽이 첫 올림픽이죠. 다른 종목들에서도 여자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인 반유진이나 여자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인 양지인 등 이번이 첫 올림픽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사례가 열어나왔는데요. 이는 이번 올림픽에서의 성과가 이번 대회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음 LA올림픽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도 이번 올림픽에서의 우리 대표팀 성적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한편 이런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호성적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소 뜻밖일 수 있지만 미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있는 중국인데요. 금메달도 1위인 미국과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29개고 전체 메달 수 순위도 73개로 2위로 6위인 우리하고는 엄청난 격차인데 왜 우리 때문에 중국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냐고요? 바로 그 금메달 하나 차이로 미국에 밀려서 2위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메달 수에서는 미국보다 13개가 적기에 중국이 1위가 되려면 금메달이 2개 더 필요한데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금메달 2개 혹은 그 이상이 한국 때문에 날아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반효진이 여자 공기소총 10미터에서 황희팅을 슈소프 끝에 이기고 금메달을 따면서 중국으로서는 사격에서 금메달을 하나 손해받고요. 그 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슈소프까지 갔음에도 역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자 태권도 57kg급에서도 세계 랭킹 1위인 멋중수가 출전했음에도 김유진에게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앞에 두 살에는 은메달이라도 딴 반면 이쪽은 동메달 결정전에서마저 패의 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했습니다. 이 셋 중 둘만 금메달을 땄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1위였을 거니 한국 대표팀의 선전이 중국에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2위인데 1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중국이 이번 올림픽 목표를 종합 1위로 잡아놓아서인데요. 더욱이 자국민들 사이에서조차 지도자 포함 700명에 달하는 선수단을 위해 중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돈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에 1위를 차지 못할 시 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종합 1위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 2위는 사실상 확정해둔 중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한국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종합 순위 7위로 순위 자체가 한국에 밀리고 있어서인데요. 금메달이 13개로 갔고 전체 메달 수는 33개로 더 많은 상황에서 은메달이 하나 적어 이렇게 된 거라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선수단 규모가 406명으로 홈에서 열린 도쿄 대회에 이어 역대 2위인 걸 생각하면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것만으로 만족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의 목표를 금메달 20개로 잡았기에 남은 일정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미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봐야죠. 그 때문에 애꿎은 선수들만 온갖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역대급 엔저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도 스포츠청 예산으로 매년 하나로 1조 원 이상을 쓰며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도 향하고 있어서인데요.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에서 탈락한 도쿄 때 여자 유도 52kg급 금메달리스트 아베우타입니다. 아베우타는 16강에서 한판패를 당해 탈락하자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베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패전했을 때 태도가 무도인답지 않았다. 원숭이 같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등 온갖 악플을 퍼부었습니다. 아베 등 몇몇 선수들에 대해 과도한 악플이 이어지자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비방이나 비판 등의 마음을 다치거나 불안, 공포를 느끼는 일도 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 때 매너를 지켜주시도록 재차 부탁드린다며 악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조치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이의를 당한 게 과도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필요 이상이 예산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반감 때문임을 생각하면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나 싶네요.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 대표팀도 이번 올림픽 개막 전 선수단 수는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도쿄 때의 2배 수준의 임원 수도 그대로라 논란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남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 안세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도 올림픽에서의 성적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체육계의 문제점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지금과 같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